맞죠?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유코의 Feel my rhythm 오늘 리듬을 한번 느껴봅시다 렛츠고 아 저 일본에서 온 유코입니다 지금 소강대학교에 아 한국어로 아 소강대학교 대학교에서 한국어로 계약되고 있어요 어... 그럼... Feel my rhythm 이 곡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다 여기 다 아실거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Feel my rhythm 렛츠고 헛젓하는 엄마로 웅 렛츠고 연기 왕렐 렛츠고 헛יג어 파지니악장 소란을 더 일으켜 가져다 You'll'nt be a crazy night 도중에서 한속까지 막협정에게 우리 셋이 돌아보면 선택하게 말하는 귀를 불고하시기 시작해 그 시에 결합해 온격차 와, 좀 쉬어 오리sel가곤 공연의 같은 날 제이어리와 내 눈을 감고 우리 삶을 달아오른 뒤 내게 자체 춤추는 멀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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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유쿠의 무대 하나 더 있어요 그쵸? 자 우리 유쿠의 와나나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많은 이야기를 찍으면 우리의 힘이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어떤지? 극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